이 도시 참 마음에 들어 기회가 넘치잖아 딱지 뗄 준비됐어? 예 가자 뭐 별거 있나? 크기만 하지 아니야 임마 다른 도시랑은 비교할 수 없지 여긴 전설이 태어나는 곳이라 흔물에서 놀아보자고 덱스 인맥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저놈들이랑 같은 급은 아니지만 같은 급이야 쟤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게다가 여긴 깐다고만 제대로 보자 그릴 줄 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곳이라 그러다 괜히 총 맞을 수도 있잖아 난 존나 쩔는 거지 안 그래? 어디 가서 강사로 뛰면 돈 점수로 담겠는데 맞다, 반가워 그래서 무슨 작업인데 덱스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이제 계획 얘기를 해볼까? 프로토타입 기술이 있어 정확히는 바이오 측이지 그걸 가져오는 거야 기업적 물건인가? 그래, 알아서 하자 대기업 물건을 훔친 거야? 어디서 개살기야! 위험할수록 보상도 좋은 법이야 알고 있겠지만 몰래 들어가는 거야 아무도 안 죽이는 게 좋아 그 정돈 간단하지 먹고 뒤져, 씨발 새끼놈! 그럼 위험한 거 아니야? 걱정 마, 자기 우린 무적이니까 어서 가자니까 빨리! 씨발,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나이트 시티는 역시 최고야 그 물은 무슨, 이제 만족해, 제키 너는 진짜 전달 없네! 이 시간이야! 우린 무새 찾았어 덱스, 씨발 뭐야? 조심했어야지, 프리 근데 넌, 넌 뭐지? 씨발 제게 이러면 감사합니다.